안녕하세요. 저는 타는 레이입니다. 오늘은 포엠알 정모날입니다. 포스는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보경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중간 격려지는 7포, 월파에서 극단에서 장가치고, 지금 보경사에 백숙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달빙이를 즐겨보십시오. 피시를 통으로 갈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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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制해진 마는 포港 포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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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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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